가아! 안녕! 어제는 저희 팀 회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과식을 했는데 그래도 과식할 때는 먹은 거 한 입까지도 다 일단 써놓거든요?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좀 인지하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놀라지 마세요. 무화과, 깜빠뇨랑, 버터, 샐러드, 꼬바로, 새 조각. 요즘 중국집에서 유명한 거 내노낭금 이름 모더라. 식빵상에 세워있는 거, 새 조각. 근데 지금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? 마파두프 새잎, 닭, 볶음탕에 뜬 닭 새 조각. 우동 문사리, 호동, 볶음밥 한 입, 만두 삼 개, 새우 봉주 새잎, 맥주 한 잔. 어제는 술은 많이 안 드셨는데 음식을 이것저것 해서 하여튼 되게 많이 먹었네요. 평소보다 탄수화물이 내 몸에 확 들어와서 제가 체중을 다조제진 않지만 오늘 한번 재보니까 평소보다 한 1.5kg 정도 더 쪘어요.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지방이 늘어난 거 아닌 거는 아시죠? 이거는 탄수화물이 수분을 같이 끌어와서 몸에 저장되기 때문에 수분의 무게잖아요. 아시죠? 그래서 예전에 다노티비에서 한번 다룬 적 있어요. 과식 후 대처법. 때로 제 루틴을 짜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과식하게 됐을 때 내가 뭘 먹었는지 메모장에다가 꼼꼼하게 한 입 다 기록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몸에 붓기 잘 빼주고 내가 과식해서 위장이 굉장히 과로를 했는데 얘네들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식단이랑 수분 보충 충분히 해주는 거. 그리고 큰 근육 위주로 운동해줘서 내 몸에 지금 충분히 들어있는 칼로리를 시원하게 불태워 버리는 운동 루틴으로 가져가 볼게요. 혹시 어제나 오늘 과식했다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루틴 해봐요. 오늘 하루 종일 갖고 다닐 거예요. 그 다음에는 오늘 주말인데 좀 늦잠 잤어요. 근데 제가 전날 저녁에 과식을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안 고프면 따로 뭘 챙겨 먹지는 않아요. 어차피 지금 내 몸에 충분히 열량이 들어왔고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어제 위장들이 어제 먹은 것 때문에 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쉬어주는 시간을 가져요. 그러고 나서 점심때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 샐러드 위주의 식단으로 꼭꼭 씹어서 점심을 먹고 저녁때는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와요. 원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과식을 하거나 외식을 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많이 먹는 거 단호박, 닭볼, 닭가슴살, 만두, 단호안기 이런 걸로 먹어주죠. 이렇게 먹어주면 어느 정도 몸이 리셋이 돼요. 그래서 다음날 다 다음날 다시 체중을 대보면 체중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끼니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릇이 엄청 커서 양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양이 실제로 좀 많아요. 이 리셋 프로젝트 양이 좀 많아서 보여드리면 짠 맛있겠죠? 맛있어. 오늘은 좀 인간 손길이 안 닿은 자연이 준 음식을 먹으니까 또 좋네요. 오늘은 좀 인간 손길이 안 닿은 자연이 준 음식을 먹으니까 또 좋네요. 아침을 먹는ถ states라고 할 걸까요 아침 conduイто 아침 손길이에osi abyte 양 30ml 아침orc굴을 눌러 each pc eroん 아침 발거품 잠시 네 처음이나 궁극기 짠! 오늘 메뉴는 토마토 샐러드 드레싱을 따로 안 뿌렸고요. 이거는 신콩 파스타! 신콩 시금치 파스타이고 얘는 남편이 구운 스테이크! 잘 구웠네! 이거 시금치다 그랬어! 음 그거였구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